ZOO 우은 장 조 통 게임 힐링 찍으면서 제주사랑 감귤사랑 CF 찍고 웃는 사람 존나 맡기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제주하면 돌하르방이죠? . 웃었어 웃었어 웃는 사람 웃는 사람 존나 맡기 예 노래.. 이겼다.. 저는 현재 웃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웃어도 돼 끝났으니까 제주사랑 감귤사랑 후렴 짝이지 차례 맛있겠다 드라마 줄줄줄 그거 한 거구나 야 제씨 피하라고 했어 선물로 살 겁니다 너무 살 거냐 헌진이가 아주 좋아하는 나 뿌리는 순간 좋아서 기억이 들리다 끝 끝 뭐죠? 뭐죠? 아직 보지마 현재 이게 뭐죠? 이야 언박싱하면 제일 자 하나 둘 셋 이게 뭐예요? 언박싱 하세요 언박싱 하세요